안녕하세요. 박준서 폴입니다. 오늘은 켈로웨이 스트레드 XR 모델과 함께 우드 비거리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우드 비거리를 더 내시려고 일단 스윙이 또 빨라지거나 백스윙 탑에서 템포 없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또 이렇게 되면 공이 더 깎여 맞고 스핀이 많아져서 슬라이스가 나는 볼이 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볼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스트레드 XR 모델의 이 솔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죠. 그래서 페어웨이나 러프 상황에서도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백스윙을 드셔서 이 왼쪽 어깨가 내 턱에 이렇게 닿는 거를 느끼고 한 템포 쉬었다가 이렇게 내려오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거예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우드 비거리를 더 늘리실 수 있습니다. 참 쉽죠.